아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남편 내조하는 거잖아요. 이 정도면 나한테 완전 넘어온 거 아닌가? 우리 차 교수가 오징어를 좋아하기라도 한단 말이야? 이 여자 대체 뭐지? 마구마구 부려먹으시고 언니가 잘 좀 얘기해주세요, 네? 오징어 너 우리 차 교수한테 꼬리 쳤냐? 온몸을 불쌀을 거예요. 그 러브라인 그거 만들려다가 완전 쫄망하게 생겼어. 오징어 당장 끌어내! 한 번만 연애? 오징어 당장 끌어내! 오징어 당장 끌어내! 오징어 당장 끌어내!